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미 감각이 없으니까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 건데 감각이 별로 없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조만간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또 저를 보기 싫어하는 분들은 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잠은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잠은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잠은 내가 반이 자면 많이 자게 되고 덜 자면 좀 덜 자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쉬어도 이럴 날도 일찍 일어나요 되게 괜히 미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좋은 날인데 아마 놀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화의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극대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유럽은 빠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중기 장기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드디어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버터 된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3년물이 10년물 역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보자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진짜 경기 차이가 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래 공포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전쟁에 대한 그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배당 주식 배당 상당히 많은 꼼수가 숨어있는 이 말 한마디에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과가 상당히 지금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따나 얘기하면 주식 배당하면 우리 체포군님 아시겠지만 배당해봤자 우리 주주분들한테 재문자표 상의는 변화가 없잖아요 없는데 주주가 희석돼서 주가가 약간 주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1000달러 주식을 줄 거냐 주식 배당이니까 지금 오늘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아마 1055달러 올라가서 그러면 1055달러 주식을 하나 줄 거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 분할을 같이 하면서 싸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일각에서 이런 거죠 주식 배당에 관심이 있는 거냐 스프릿에 관심이 있는 거냐 분할이 중요하냐 배당이 중요하냐 말씀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2020년 그때 여름이었나요? 8월이었나? 그때 한 주로 5주로 나누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2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일러 머스크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수면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경기 실제의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 미리 가보는 1분기 실적까지 보겠습니다 실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은 1분기 실적 미리 아직 안 나왔지만 실적 첫 번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 13일 날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시작인데 별로 안 좋아요 전망이 전망이요? 저는 모르고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팩트셋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 건데 1분기에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가가 원자재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에너지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의 기업 마진율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해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건데요 이게 솔직히 전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중립국 지휘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가겠다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웬만하면 푸틴이 협작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멘트인데 지금 터키에서 오늘부터 3일간 회담이 진행됩니다 사실인데 과연 평화되면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고 우크라인 쪽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회담이 푸틴이 고집이 너무 세서 결렬된다? 결렬되거나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려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회담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상승 중에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은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전쟁에 대한 부분보다 다른 게 더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유럽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확실히 호재는 호재는 맞는데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좋고요 오늘부터 월와 수까지 회담이 이어지니까 그때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주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겠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푸틴 쪽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이나 어떤 의지나 아니면 전쟁을 막아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다 상실한 것 같아요 많이 지금은 왜 싸우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 싸우죠 지금 아니 일단 특히 지금 키우 쪽은 거의 우크라이나가 다시 점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 돈바스 쪽에 남아있는 러시아 군들은 지금 진짜 지금 왜 싸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가 없는데 승리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는 거죠 전쟁을 그러니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태는 진짜 그냥 지금 러시아 청년들이 군인들이 한 2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딱히 푸틴이 어떤 강한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특히 막 러친 러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그만하라고 라고 하는 조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거를 보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번 보여드렸던 전미 개인투자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비와 스프레드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 내려왔던 부분이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2.60까지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만 올라가면 아마 제로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많이 반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탐협치수 역시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낮수치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16 13 13 13까지 갔다가 빠르게 올라왔고 이것 또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하루만 더 반대가면 딱 50까지 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로 아니면 50까지 가운데 딱 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제로까지 오고 50을 지난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부터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부분도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장들이 꽤 많이 반등했고 심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배워마켓이 언제였습니까 이런 거 언제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2주 전이었나 제가 이제 배워마켓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던 적이 2주 전이었는데 지금 다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고점 대비 나스다이 9%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률이 한 달 전까지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 20년 30년까지 갖고 왔는데요 이 3년물 이 3년물하고 30년물 두 가지 보시면 지금 2.585% 아닙니까 그 다음에 30년물이 2.592% 이게 약간 바뀌었어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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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딱 뜰 때 바뀌었죠 그렇죠 아니 뜰 때는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은 정상이잖아요 조금 정상이잖아요 조금 붙어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더 앞섰는데 그때 찍었을 때 못 찍었을 때 그때 밥 먹느라고 밥 먹느라고 식사는 하셔야죠 먹지마를 가지고 입고 오셨는데 딱 찍으려고 하니까 벌써 바뀐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찍자마자 순간적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006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경기 시체가 왔는데 이번에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고 10년 물 빼기 2년 물이 중요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10년 물 빼기 3개월 물이 있고 다양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중기물이 장기물이 이긴다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3년짜리 적금을 들고 여러분 30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어떻게 3년 물이 더 높습니까 이자가 그렇잖아요 정상이 아닌데 일단은 중기물은 금기가 올라옴에 따라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장기물들은 경기가 반응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장기물 올라가려고 그러면 경기 회복 실험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소당 청구 건수는 좋았습니다 만 아까 우리 박종원 팀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 신뢰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하면 이제 전화 통화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답변 되게 억울한 답변합니다 억울한 답변들 지금 소비가 안 좋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아지고 있어갖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지표가 좋아지는 것 나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면 글쎄요 10년 물 이상 장기물이 가는 모습은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사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모습들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CNBC 사이트를 보시는 게 가장 편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기물이 올라가요 장기물이 빠지고 있고 점점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붙다가 어느 순간 역전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역전한 다음에 보통 2년 2.5년 뒤에는 반드시 경기 침착이 왔다는 게 통계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안 해주시면 장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팩트셋 자료 갖고 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 가이던스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벌써 2021년 3분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3분기 쭉 올라가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포지티브한 가이던스는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반대로 보여지면서 올해 1분기까지 부정적인 것들 올라가고 포지티브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의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에너지 값 때문에 또 원자재 값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다 그런 게 반영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보시면 이 검은 선이 EPS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겨울에 작년 4분기에 EPS가 고점을 찍습니다 52.25달러로 그다음에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 보이다가 약간의 하향되고 있죠 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분기는 51.85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EPS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아까 보여드린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제 EPS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적어도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1분기다 언행은 조금 안 좋아질 거를 보고 있다 라는 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좋아지고 어떤 건 안 좋아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었던 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사실 좀 두렵잖아요 사실 미국 주식은 또 많은 변동폭이 있으니까 혹시 뭐 가이던스가 안 좋다 실적이 잘 안 나왔다면 쭉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은데 다만 제가 볼 때 이 평균치 한 거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빅테크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빅테크는 아 빅테크는요? 빅테크가 어쨌거나 전체 시장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그들이 좋으면 웬만큼 커버할 것 같은데 일단은 4월 13일 날 은행지로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딴 것도 갖고 왔는데 이게 그거는 거죠 순이익률 넷 마진율도 보시게 되면 지금 13.8% 작년 2분기부터 그냥 쭉 내려오면서 이번에 12.5%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대비 순이익률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100원을 벌면 12.5%이 남는 거죠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잭스에서 가져온 건데 전망치가 어쨌거나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 맞죠? 각 사이트마다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레피니티브 사이트 팩트 사이트 그다음에 잭스까지 공통은 뭐냐면 다 전망을 내린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을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이 공개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글쎄요 시장이 아니면 화끈하게 올라가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잭스는 여러분들 잭스 사이트를 제가 지난 주말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잭스 사이트 가서 가셔가지고 이 잭스에 갖고 있는 자치회사의 의견은 무시하시면 돼요 얘네 의견들은 많이 틀리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EPS 현황만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잭스 보시는 분들 많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트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유료 가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왜냐하면 유료 가입해서 종료 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안 맞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사보셨어요 한 번씩? 다는 아니지만 쭉 보자 보는데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안 받고 얘네들은 안 맞으면 제일 잘 맞는 사이트는 뭐가 제일 잘 맞나요? 오히려 팀 랭크스가 잘 맞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냥 순위를 매겨갖고 잘 나가는 리서치 엘리스트에 딱 위에 띄우잖아요 탑 25 그래서 걔네들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잘해요 아예 그냥 어떤 예상치를 하는 게 아니고 결과치를 갖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1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잘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 촉이 오면 꽤 가잖아요 맞고 잭슨은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틀리면 10년 갖고 가죠 또 틀리면 20년 장기기로 가자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사이트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이제 보셔서 돈을 낼 게 있고 안 낼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총에서 주식배당 지급을 상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 거 하나는 안 하죠 주주분들이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투표하면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 분할을 단행할 전망인데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지금 1055달러 주식을 한 주 더 준다는 게 사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쪼갠 다음에 주식을 주지 않을까 싶다는 거를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020년 8월 달에 한 주를 5주로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 2배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는 배당을 위한 분할인가 상승을 위한 분할인가 이런 제목으로 많이 이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거죠 초기 있는 분이다 이분이 주식 아는 분이어서 한 번에 지금 고점됨에 떨어져 있는 주가를 올리기에 가장 핫한 기사가 분할이라는 걸 알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싹 흘리면서 안 그래도 주가가 지금 5%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올리고 좀 차단 최고치를 갈려가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라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쯤에서 산반을 하셔야죠 두 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의 관심을 워낙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런 이벤트 갔을 때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들고 수급을 더 흡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강한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굳이 갑자기 주식 배당을 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보통 주식 배당이 참 없잖아요 미국 기업은 거의 참 없거든요 현금 배당 주고 하는데 이상한 주식 배당하고 또 단서를 분할을 잡아갖고 뭐 되겠죠 분할 또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분할 소식이 호재는 맞지 않습니까 주가는 올라가려고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테슬라 좋은 소식이니까 오늘 급등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S&P500에 대한 위치를 같이 볼 건데요 복근대 꽤 많이 올라왔고 이제 200에서 완벽하게 안착하는 붉은색이 200에서 그러네요 완벽하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S&P500은 적어도 이제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이거 입형에서 그래갖고 보시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상승폭이 너무 순식간에 올라가가지고 이건 뭐 말도 못한 거죠 거의 V자죠 V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S&P500이었고요 나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아직 좀 200에서까지 멀었는데 어쨌거나 바닥치고 똑같은 V자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벌써 2주 전에 정배열 깨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주가가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에 밀고 올라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도 미국 주식은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내리면 못 타요 왜냐하면 이게 탈 시간을 안 주거든요 출출 가버리기 때문에 내려올 때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은 반등이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꽉 잡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보시면 놀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요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이것도 볼 거 이것도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장이 어려울 때는 가치주 찾고 접호 찾고 이러잖아요 접호 접히 배울 줄 장이 조금만 살아나면 다시 성장주로 갑니다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애플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마이크로스푸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까지 보시면 지금 퍼는 높아요 시장 대비 높죠 높고 심지어 테슬라는 것이 80배 아닙니까 그런데 포드PR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5년 동안의 이익 증가율 향후 미래 5년 동안의 이익 증가율을 보게 되면 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죠 과거에도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이들의 기업이 돈 버는 기업들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장만 쭉 올라와주면 얼마나 텔러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관심 갖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이 지금 과거 5년 동안에 연평균 67%의 EPS 증가한 기업이고요 향후 5년 동안은 약 35%의 증가율 기업을 보여준다 뭐니뭐니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가 올랐다 비용이 증가했다 얘기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되겠다 하지만 많이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거나 6개 종목 7개 종목이네요 전부 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증가율을 제가 한번 엑셀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미자 카페 올려놨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했더니 보통 8000개 종목 중에서 1760개인까지 뽑았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EPS가 적자인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미자 카페에서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연두색이 50에선 붉은색이 200에선 똑같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9일 동안 9일째 올랐죠 9일째에 올랐어요 9일째에 올랐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끝난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애플은 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애플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뭐 좀 이따가 기사가 나올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니케이가 또 아이폰 SE 그것도 생산을 좀 줄인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생산을 줄이거나 안 팔면 안 사냐는 거죠 안 사고 마냐 아니면 다른 거 사겠냐 뭐 하웨이나 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애플 생태계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애플 생태계에 딱 진입한 분들은 다른 거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또 우리 지인 있지 않습니까 네 대리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꿨잖아요 네 아이폰 아이폰 미니로 바꿨는데 항상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걱정 하실 필요 없다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애플 TV 애플 뮤직 같은 것들 애플 아케이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게 증가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더 증가할 거로 보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약간 의외로 별로 재미가 없었던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나마 간신히 200회선에 안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가 좀 좋아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업은 구글인데 구글도 역시 사실 분할 수직 이게 별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빠르게 반등하면서 200회선에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구글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아마존은 뭐 아직 좀 있어야 돼요 얘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제가 진짜 차트 여러 가지 봤지만 이렇게 지저만 차트는 처음 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트를 보면 그런데 200회선 자체가 200회선이 보면 그냥 누워있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는 차트지만 개미를 터는 차트 아 개미를 턴다? 네 개미핥기 차트 아 이게? 개미핥기 차트입니까?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보신다 그러면 보면 200회선 터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역시 뭐 지금 정배열이 정배열 정배열이죠 밑에가 200일 밑에가 50일 그다음 맨주에가 주가로 정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더 올라갈 거니 오늘 아마 1050달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정배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별 테슬라 반응이 되게 뜨거웠죠 되게 뜨거운 반응이었죠 상승폭으로 얘도 8일 연속 올라갔어요 9일까지 못 갔습니다만 그래서 좀 마지막에 좀 그렇지만 7백불 때에서 천불까지 그냥 푹 올라간다 푹 올라갔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 방송 PD가 뭐 7백슬라 사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천세를 납니다 엄청 빠르게 반등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인데 엔비디아 말이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주가 엄청 많이 빠져갖고 이미 데드코스 나왔거나 되게 재미없어 지금 뭐 데드코스 난 적이 없고요 200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9일에 주가 탁 뛰어올라와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뭐 제가 물론 지금 파트하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꾸준히 올라갈 거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빅테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차트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까 이런 것도 51선 200에선만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차트 있어요 바차트 바차트 근데 거기 가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림이 되게 그리기 편해요 50일선 200일선 그리고 신분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제가 시간 나면 한 번 시간 해볼게요 시간 나면 메타 플랫폼은 좀 민망합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근데 어쨌거나 박종원 팀장이 매수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220일 따니까요 한참 남았죠 한참 200에선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면 갭을 메꾼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갭을 메꿔 첫 번째 갭을 메꿔야죠 갭을 메꿔야죠 갭을 메꿔야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멀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바닥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겠냐는 거죠 메타를 손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손이 안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EPS에 대한 추정치가 맞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메타에 대한 적정 주가가 맞는다고 그러면 그때 300달러 이상이었거든요 맞다고 하면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지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거 보면 손이 안 가죠 이거 뭔가 좀 뭐해 보입니다만 이거보다 좋은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간에 이 광고를 하고 있는 메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인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은데 각 월별내에서 S&P 500이 올라가는 딱 올라갔으니까 매년 올라갔으니까 그 통계를 보는 건데요 정확하죠 3월 달 올라갔잖아요 올해도 올라갑니다 지금 아니 물론 이제 월화수목이죠 이번 남아있는 게 월화수목 맞습니까 남아있는 거래일이 네 월화수목 맞아요 월화수목 4일 동안 폭망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약 3% 플러스가 와있거든요 네 그것만 까먹지 않으면 이번 달 플러스 납니다 3월 달 근데 진짜 과거에 3월 달은 항상 플러스 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4월 달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물론 안 맞죠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얼추 대부분 맞거든요 혹시 만약에 4월 달에 매도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왔습니다 네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박종원 팀장이 시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지났네요 이것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3월 28일이고요 월요일 날인데 오늘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악권 출발입니다 S&P500 0.1% 마이너스 다우가 0.15% 마이너스 나스당만 0.06% 플러스라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나스당만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오늘은 이거를 만약에 전쟁의 관점을 두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중기물하고 장기물의 어떤 역전환상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심리가 좋아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오늘 보악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좀 보고 위에 뜨죠 기사 뜨는데 오늘 테슬라가 먼저 나오죠 테슬라는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쨌거나 주총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두 분 주총 아니요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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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작년에 주총이요 주총 아 작년에 애니어미팅 언제였죠 작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총 때 투표가 될 거니까 근데 투표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되는 걸 보이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5.4% 그다음 비언드비트 다시 투자하기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맛없다고 잠깐만요 맛없다고 하셨어요 아닌가 제가 얘기했나요 조금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고기냐 제 맛은 조금 적게 보시면 되고 큰 틀은 뭐냐면 재구매가 안 일어납니다 이건 맛이 없어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쫙 깔려있어요 미국 슈퍼 가면 한국에서 사려고 하면 다 살 수 있거든요 한번 먹어본 분들은 다시 안 삽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고 그다음에 부사장님이 예민하시거든요 되게 입맛도 엄청 예민하시거든요 내가 사실 이걸 제가 제가 먹방 안 하는데 미주미에서 직접 먹방이 이거였어요 진짜 먹방을 제가 했어요 미주미에서 먹방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직접 구워서 빵에 넣었고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먹고 보여줬어요 다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때 제 표정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음식을 먹는 것인가 고통을 수행하는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비건들은 드셔야겠지만 비건이면 혹시 베지테라님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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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은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로 먹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본 다음에 혹시 맛을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맛이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가 아니고 이걸 요리할 때 후레팬에 구워도 이상한 냄새 고기 냄새가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화학을 안 먹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안 팔리죠 안 팔리고 계속 재구매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투자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맥도날드와 같이 런칭했는데 안 사드세요 이거 한번 시켜먹은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안 팔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분 계시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별로 안 좋으니까 아 여기 나오네요 애플 지금 커트했다 그래서 지금 전망 저기 뭐죠 아웃풋을 약 20% 다음 분기에 아이폰 SE를 지금 덜 만든다는 겁니다 생산을 감축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다른 기사가 니키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면 좋을 것 주가가 빠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뭐 없으면 안 사면 다음에 사겠죠 그래서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기사니까 그래서 뭐 주가 내려갈 것 이런 게 아닙니다 투자에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풋락커도 역시 오늘 투자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웃퍼포머에서 마켓퍼포어로 중립까지 내린 거죠 이 풋락커가 한국의 ABC마트 ABC마트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얘들들도 보게 되면 상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원가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발 파는 데는 별로 선호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매장 가서 직접 매장 가서 사는 게 진짜 오리지널 마켓퍼포어로 중립까지 내린 거죠 이 풋락커가 한국의 ABC마트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얘들들도 보게 되면 상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원가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발 파는 데는 별로 선호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매장 가서 직접 매장 가서 사는 게 진짜 오리지널 다 오리지널이겠지만 뭔가 대우받는 입장도 있고 더 신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됩니까? 인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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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플라크가 근데 국내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있어요 저종마켓이 꽤나 경쟁이 좀 네도션화되어 있어서 손님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IFOC볼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있는데 저는 손님이 있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잘 못 봤어요 저희 얘기니까 기다려주지 마시고 이것도 그 다음에 박클레이지가 저는 기사 보면서 의아했는데 무슨 뭐 채권 투자를 한 5억 달러 가까이 엉뚱한 데 갖고 손실 로스가 더였대요 로스가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박클레이지가 이런 실수에서 하여간 기사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핫한 기사가 바로 이건데 AMC 엔터테인먼트의 CEO 아담 에론이 오늘 또 한마디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혹시 히크로프트 마이닝 히크로프트 마이닝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히크로프트 처음 말도 하고요 근데 이 골드나 은을 하는 마이닝 기업인데 이 기업에 지금 27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했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주가 올라간다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여행 뭐죠 극장주가 이런 기업에 투자했을까 이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했어 그냥 그냥 왜 했지 이걸 갑자기 왜 했지 극장을 접고 마이닝 사업을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이 주가가 이게 1달짜리 페니스타기예요 페니스타 아 그래요 그때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할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지만 급등을 노리는 어떤 무슨 뭐 있나 어쨌거나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HYMC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셔서 보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매수하고 있고 매다고 그러거든요 안 보셔야 되는데 아 신발 보여드려가지고 지우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회 자체가 마켓별료가 7700만 달러 자리 기업이에요 그걸 무슨 2700만 달러 투자해갖고 뭐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죠 되게 건강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저런 뉴스에 건강한 투자가 이런 거 여기 나오는 자체가 웃긴 거죠 나온 것이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버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영국 런던에서 30년 30개월짜리 라이선스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잡음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주가는 별로 그만 그만합니다 왜냐하면 다 인정 예상한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드라이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연류비까지 올라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버는요 진정한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 돼야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자율주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꿈을 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갑자기 한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우버가 상장할 때는 진짜 기대가 컸었거든요 우버가 진짜 대화 중에 대화였어요 심지어 우버가 시가총 1등 된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된다는 사람이 지금 없어졌죠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기업인데 우버가 이렇게 주가 재미없어서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주가 재미없다는 것들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맵을 보고는 끝내겠습니다 맵은 핀비지에서 저한테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맵을 어디서 보냐고 맵을 핀비지 사이트에서 보면 되고요 맵스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역시 테슬라 테슬라 하나가 또 가죠 4.88%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하나 굳건하게 올라가고 옆에 있는 아마존까지 같이 올라가고요 또 박종원 팀장이 페이스북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고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MB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에너지 3% 빠지거든요 유가가 빠지고 있고 은행도 쫙 빠지네요 또 빠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였지만 역전상이 나와지면서 경기 침체야 될 우려가 나와주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올라왔던 에너지하고 금융제가 좀 빠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빠르게 움직이죠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제너리 다이너믹스 같은 레이시온 노스러 구르만 같은 방산주가 빠지는 왜냐하면 이제 평화의담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다시 여행주의가 좀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여행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지만 혹시 인천공항 소식 들으셨죠? 어? 뭐요? 줄 못 봤습니까? 그 여행 갈려고 가서 줄이 엄청나요 지금 인천공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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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다 매진이에요 동남아 다 매진 다음부터는 이게 노선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금리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 가는 거예요 팬티업 디민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행이 폭발하는 모습이 나와져서 국내는 빠르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어웨이가 조금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아직까지 뭐 스트레스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어렵지만 지금 사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라고 때 얘기했다면 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진짜 아니니까 여행이 갈 때쯤 되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는 여행 갈려고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돼요 아마 국내에서 상당히 여행 수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요 아까 이제 쭉 우리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목요일날 발표하는 PC 개인소비 지출이 개인소비 지출이 여러분들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그 금리 인상의 근거가 CPI 있고 개인소비 지출이 있는데 오히려 CPI보다 최근에는 개인소비 지출을 더 많이 보거든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 좋은데 아마 이번에는 5% 중반까지 나올 걸로 보이니까 고점을 찍을지 지켜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날 공유지표가 좋아지면 여지없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2평원이 발간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었는데 올해 9번입니다 올해 9번 9번이요? 올해 9번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최소한 2번은 50PP다 그렇죠 50PP로 올린다 5월이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오랜 진행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러드 형님이 보시는 게 얼추 막 그게 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분이 7월까지 1%였거든요 지금 7월까지 1% 너무 많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적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때 엄청 욕먹고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안 보이는 장팀 양이 상체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상체 만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전문부장들 상체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항체 만드신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광채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읊어주신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